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 뉴스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1일 공주시 금성동 리버스 컨벤션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인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결속을 다지며 선진 복지 공주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는데요. 공주시는 이번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행복실현 맞춤복지를 당부했습니다.